지금 이번에 상승파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상승파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생명과학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hlb 에서 생명과학으로 옮겨 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옮겨 타기 쉽지 않겠지만 이 결심이 선다 그러면 생명과학 쪽을 조금 더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냥 뭐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명과학하고 제가 보기엔 100% 까지도 더 크게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상승파동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hlb의 상승폭과 생명과학의 상승폭이 100% 까지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고 좀 보는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써 50% 가 차이 났죠 이 상승폭의 에 정도를 보면 벌써 5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원 정도에서 이제 4만 5천원 정도 올라갔죠 3만에서 4만 5천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 상승의 퍼센테지를 보면은 지금 3만원에서 4만 5천원 3만 여기서 3만 5 아주 낮은 가격으로 본다고 저가로 보면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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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이죠 벌써 지금 차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의 폭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각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은 많이 나는 이유를 좀 살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이 가볍고 가볍고 지금 공매도에 공격도 받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명분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노젠에서 이 백신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영국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나노젠에 대한 이런 임상 이상 투약 소식이 또 나왔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넥스트사이언스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죠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서 넥사도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넥사도 잘 가고 있는데 지금 1차이비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도 지금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생명과학하고 제약하고 다른 부분은 생명과학은 무증했다 제약은 아직 무지 않았죠 그 생명과학은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죠 제약은 계속 올라선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넥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넥사도 각도가 아주 가파르죠 아주 가파르게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서는 부분을 보면은 얘도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아주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4000 수준에서 거의 이제 7000원 가까이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서는 부분을 보면 얘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거의 뭐 급등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올라가는게 지금 이 나노젠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 백신이 제대로 이제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사이언스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볼린저 밴드는 이미 바깥쪽으로 넘어섰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엄청난 힘으로 바깥쪽으로 넘어선 상태로 계속 밀 올리고 있죠 아주 강하게 지금 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주 강한데 지금 넥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젠 이슈로 지분 이슈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HLB 생명과학은 이 엔딩 승인증은 밑밥으로 깔아 놓는 부분이고 아직 불확실하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NDA 승인 신청이라는 기대감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걸로 올라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HLB가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내려온 수준까지 밖에 못 올라왔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직 그 부분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기대감이 있고 무증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온 겁니다 무증 부분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생명과학은 여기서 나노젠도 포함이 되죠 나노젠 나노젠의 호재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저기 나노젠이 이렇게 잘 되어서 아시아에 백신 공급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HLB 제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내 판매 이런 부분 그러나 HLB 생명과학에서 할 수도 있다 뭔가 판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죠 스토리가 스토리가 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HLB 제약도 좋긴 한데 지금은 제약은 움직이지 않죠 제약은 이번 파동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게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나중에 이제 나노젠이 잘 되게 되면 얘도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 뭐 이 나노젠 백신을 생산한다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번 파동에서는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소외가 돼 있고 이 HLB 생명과학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넥스가 강한데 그 두 개가 지금 주인공이 되겠죠 그 두 개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HLB 생명과학만 본다 그러면 얘는 나노젠에 대한 이 백신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노젠에 대한 백신 부분까지도 가질 수 있죠 내 호재다 라고 우기면 되는 겁니다 내 호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나노젠에 대한 호재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 더 있죠 이 크리스타 지노믹스하고 같이 진행하는 MOU 새로운 항암제 어떤 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MOU 체계를 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그러고 MOU 체계를 했고 이제 항서제에서 계속 우호적이죠 항서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HLB하고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가난 부분 이렇게 나갈 때 전세계 가난 폐암 이렇게 캄릴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조합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행하는 부분들 보고 국내에서 진행할 거를 뭐 폐암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위암일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가져와서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상태죠 플러스알파가 많다는 겁니다 HLB에 비해서 근데 지금 HLB 상황을 봤을 때는 워낙 이제 덩치가 크고 메인이죠 메인이고 메이저입니다 메이저다 보니까 일단은 또 시청도 좀 무겁고 그리고 이 메이저는 여기에서 NDA 승인신청 소식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금방 따라잡겠죠 그 소식이 빨리 나오게 되면 HLB가 가장 큰 수익이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을 텐데 그거는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얘는 NDA 승인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죠 HLB나 생명회나 같이 깔고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나노젠 이슈에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HLB에도 연결할 수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지금 시총이 좀 작은 편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항암제 하나 파이프라인 가져서 국내에서 이제 크리스탈 진흥시스하고 같이 할 거다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MOU 체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기 때문에 얘가 명분이 지금 HLB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더 좋다보니까 지금 벌써 상승률이 차이가 벌써 지금 40% 이상 나고 있죠 4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6만원에 갈 수 있죠 생명과학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6만원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만원이나 밑에 있죠 그런데 얘가 6만원까지 따라갈 거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지금 설명했던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죠 거기다 가볍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판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명분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지금 엔드 이승이 신청하지 안개 속에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이제 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따라잡을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hb 생명과학 쭉 끌어올린 후에 만약에 그런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잠깐 잡아두고 hb가 따라가는 형국이 나타나 있죠 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생명과학이 계속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이 상승의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무조건 생명과학 생명과학 지금 돌아간 상황과 환경 자체가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이상 못 간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움직여 버린다면 하락하는 힘은 생명과학이 더 강할 겁니다 더 못 간다 라고 본다 그러면 생명과학이 하락하는 힘은 더 강하죠 그런데 지금 이 파동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이 파동이 이제 끝날 만한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증선이 안건에 올라가게 되면 연기가 되면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게 되면 아주 크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증선이 안건에 올라가면 바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와서 안건에 올라와서 결과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번 파동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일단 한번 마무리가 되겠죠 한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갔으니까 마무리 되는 흐름이 나올 거고 얘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마무리가 될 건데 지금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화요일 저녁쯤 되면은 연기한다 안한다 나오겠죠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월화 정도는 계속해서 HLV의 생명과학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의 정의 정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